프로의 필살기, 프로의 추천 매물, 원포인트 필살기 시간입니다. 오늘도 두 가지 추천 매물 준비해 주셨는데요. 어디부터 떠나볼까요? 문정역 가까이에 있는 통건물을 먼저 떠나보죠. 네, 송파구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. 원포인트 확인해 보시고 자세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투자와 실거주, 두 마리의 토끼를 잡자.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통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매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면요.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8호선 문정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. 도보로 10분이 안 되는 8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문정역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역과도 거리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. 그렇죠. 3호선, 8호선, 가락시장역도 있고요. 또 수서역 있죠. 3호선, 분당선, 또 SRT까지 같이 갖춰진 그런 여기 인근에 이렇게 산지에 있고요. 그다음에 더 좋은 거는 도심은 물론이고 지방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송파구 문정동은 무엇보다 주거 환경이 아주 잘 갖춰진 지역이기도 한데요. 가락시장과 가든파이브, 경찰 병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은 물론입니다. 문정동의 문정동의 미래 가치가 아주 높은데요. 제2롯데월드인 롯데월드타워 중공으로 배유 수업에 대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 게다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문정 법조단지의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인데요.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통건물,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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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à